그래서 크랙 복원 중입니다. 1차 복원 성공, 2차 복원 중입니다. 복원의 모습. 어디서 깨졌을까요? 요렇게 100% 잘 나온 집도 있지만, 분명히 100% 안 나온 집도 있습니다. 크랙 복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. 지금처럼 100%에 근접하도록 작업을 합니다. 자국 남을 수 있어요 분명히. 하지만 항상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완료 후 모습. 꼭꼭 숨어라. 나도 나도 못찾겠다. 어디 숨었니? 이게 기술이지 이게.